실례합니다. 뭐해요? 안녕하세요. 왜 그런 얘기야? 반갑습니다. 앞으로 두 분의 아름다운 프로포즈 이벤트를 책임질 정태양 팀장입니다. 잘 부탁드려. 왜 인사드려. 안녕하... 꺼! 대박! 이 여자 맞지? 그때 그 울고 불던 그 진상여! 클럽 메이트 이루리? 잠시만요. 대박! 아무래도 우리 프로포즈 패키지는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좀 해야될 것 같은데. 아무리 그래도 그 전여친한테 하는 건 좀... 껄끄럽잖아. 그렇지. 아니, 전여. 오빠는 불편해? 그렇다면 아직도 저 여자한테 미련이 남은 건데? 아니, 무슨 소리야. 없던 정도 그냥 땅바닥에 확 떨어져서 내가 밟아버렸는데. 그렇다면 당장 데리고 와서 제대로 증명해. 저 여자한테 아무 미련 없다는 거. 그래. 그래요. 뭐야! 왜 손님을 보자마자 주령랑을 쳐. 죄송합니다. 저... 저 도저히 못하니까 이번에는 그냥 다른 주수 구하면 안 되겠으니까. 다른 사람 있었으면 널 썼겠냐? 재계약하고 싶으면 잔소리하지 말고 따라와. 저 못합니다. 저... 진짜 죽어도 못하니까. 이유가 뭔데? 둘이 아는 사이야? 두 개... 저기, 잠깐 얘기 좀 하시죠. 클럽 메이트님. 야, 봉명태! 뻔뻔해도 유부수지 어떻게 나한테 네 프로포즈를 도와달래? 너 돌았냐? 그래서 못하시겠다. 당연하지! 어? 죽어도? 아니,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해. 아니, 안 해! 그래. 나 그럴 줄 알았어. 뭐, 뭐하냐?